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4일 남양주 소방서에서 119 구조견 수안의 은퇴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은퇴식은 수안이의 재난현장 활약상을 담은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담당 핸들러의 꽃다발 증정식, 분양 대상자 전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수안이는 지난 8년간 7명의 생명을 구조하며 197건의 재난현장에서 활약했으며 전국 인명구조견 경진대회에서 3차례 수상한 119 인명구조견입니다. 119 인명구조견 수안의 빈자리는 인명구조견센터에서 2년 동안 각종 훈련과 테스트를 통과한 전진희가 대신합니다. 북부 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 측은 은퇴한 수안이가 현지 실사 등 엄격한 심의를 통해 선정된 가족에게 분양됐다고 밝혔습니다.